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9시 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잠깐만요 그 여기 보면은 레닌과 21세기라는 책을 이제 내가 교보문고에서 샀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지 않고 그 예스24라는 그런 서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스24에서 그 이북을 구매해가지고 그 예스24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컴퓨터용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녹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녹화가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스24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화면이 녹화가 안 되고 그냥 까맣게만 되는 거예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을 바꿨습니다 서점을 예스24에서 교보문고로 바꿨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스24가 애플리케이션 화면이 녹화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꿨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레닌과 21세기라는 그런 책을 리딩해보는 그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차가 나오죠 주요 열강들의 2045년 방위비 지출 원리임금당 식량바구니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으로 총생산량의 분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머리말 2016년 여름에 나는 파트너와 함께 아테네 거리를 걷다가 벽에 큼지막하게 쓰인 낙서를 봤다 빌어먹을 68년 5월 지금 싸우자 그런데 68년 5월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 당시 파리에 간 나는 학생반란과 노동자 총파업을 목격하고 혁명적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고치고 곧바로 한 달여 뒤 영국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이란 단체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IS죠 국제사회주의자들이란 게 바로 테러단체 IS이란 단체에 가입했다 그렇지만 아테네에서 본 그 낙서의 정신도 나에게는 매력적이었고 그 정신이 이 책에 어느 정도 역량을 미쳤기를 바란다 IS라고는 하는데 테러단체가 아닌 모양이죠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중동지방에서 말하는 IS가 아니고 이거는 영국에서 가입했다고 하니까 이건 테러단체는 아닌 모양입니다 레닌을 다룬 문어는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 일부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것들은 내가 보기에 쓰레기다 물론 매우 유익한 것도 많다 내가 보기엔 레닌을 다룬 훌륭한 책이 두 권 있다 하나는 레닌이 죽은 직구인 1924년에 제루지 루카치가 쓴 레닌 그의 사상의 통일성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토니 클리프가 1970년대에 쓴 네 권짜리 정치적 전기다 루카치의 책은 레닌이 이론 체계를 대단히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레닌 사상의 변증법적 통일성을 매우 심차게 입증하는 동시에 레닌이야말로 프로레타리아 해방투쟁의 역사에서 마르카스와 맞먹을 만한 유일한 이론가라고 주장한다 레닌이 정치적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는 클리프의 책은 루카치 책만큼 잘 쓴 것도 아니고 예술적 완성도도 떨어지지만 오히려 실천하는 혁명가이자 혁명적 정당성의 지도자였던 레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훨씬 더 철저하고 치밀하다 물론 그 이유는 전기를 쓰고 있을 당시 클리프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문헌에 내가 책을 하나 더 보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레닌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이 전세계적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렇게 레닌에 관한 책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출판이 됐는데 이 책도 그중에 하나다 그죠 그렇게 레닌에 관한 문서들이 많은데 그 많은 문서들을 또 하나 더 보탰다 나는 루카치 만큼 변증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론적으로 뛰어나지도 않다 또 레닌이 대응해야 했던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클리프만큼 광범하고 상세하고 치밀하게 파악하지도 않다 하여튼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를 봅시다 레닌의 현대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닌이란 인물이 요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이 21세기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러시아 혁명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21세기 혁명이 노동자 혁명일 것이고 러시아 혁명이 노동자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름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주장들이다 오늘날의 노동자 혁명 21세기 혁명이 노동자 혁명일 것이라는 내 말은 단지 미사여구가 아니다 그것은 매우 장악한 의미가 있다 즉 인류가 완전히 재앙적인 미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혁명은 국제노동계급이 일으킬 것이고 그 혁명을 통해 노동계급이 국제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계급은 오로지 또는 거의 오로지 자신이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에는 블루칼라 노동자뿐 아니라 화이트칼라 노동자도 포함되고 교사와 간호사 공장노동자와 소방관 사무직원과 사무실 청소부 가게점원과 버스 운전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봉급을 받는 피고용인 중에서 오로지 또는 주로 다른 사람들이 노동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교장이나 상점 지배인 등은 노동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영국의 사무 변호사처럼 업무상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노동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노동계급은 미국 독일 아일랜드 같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전후 호황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 60년 동안 마르크스가 말한 프로레타리아 즉 자본주의를 전복할 능력이 있는 노동계급이 포섭됐다거나 죽었다던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이론과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 나온 것은 이른바 프로레타리아의 브루주아화 명제였다 즉 부유한 노동자들이 소비재를 구입해서 중간계급 지향을 갖게 된 덕분에 노동계급이 중간계급화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존 골드소프와 데이비드 로그드가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도시 루턴이 부유한 노동자들을 연구해서 실증증으로 논박했다 그렇지만 골드소프와 록우드도 이 부유한 노동자들이 개인화, 개인화, 원자화해서 사회 변혁 세력이 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실 1960년대에 때로는 마르크스 주의자들로 알려진 매운많은 좌파, 사회학자들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구실을 부인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예전에 그 노동계급이라면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걸 의미했단 말이죠 그런데 21세기의 현대노동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착취당하고 가난한 그런 의미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노동자들도 부유하고 상당히 중산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은 생활도 부유하고 상당히 지식적으로도 깨어있는 계층이고 이렇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중간계층이 있는 상당히 부유한 노동계층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자라는 단어는 기존의 노동자와 지금 현대의 노동자의 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우 많은 좌파 사회학자들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구실을 부인하는 데 동의했다 국제적으로 신 좌파의 주요 대변인으로 여겨진 사람들 예컨대 허버트, 마르쿠제와 폴 베론, 폴 스위지, 프란츠 파노, 레지 드브레, 루디 두치케 등도 대부분 그랬다 1960년대 실천적 운동들에 가장 중요한 역량을 미친 마오저등주의와 개발화주의도 모두 프롤레테리아가 아니라 농민을 혁명의 주체로 선택한 명시적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1978년에 주요 마르쿠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 폼은 노동계급의 전진은 멈췄는가라는 강연에서 노동계급이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좌파 정당들은 노동계급과만 관계 맺지 말고 중간계급에게도 호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880년에 프랑스 이론과 앙데레 고르는 프롤레테리아여 안녕이라는 책을 편했다 최근에는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가 사회 변혁의 주체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다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이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위험한 계급을 사회 변혁의 주체로 선택했다 이런 이론가들 중에서 일부는 노동계급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한영태 즉 이른바 포디즘 자본주의 시대의 산업 프롤레테리아를 노동계급 자체와 통일시했다 그들은 노동계급이 공장노동자 항만노동자 광원 철강노동자 등으로 구성됐다고 봤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쇠퇴하자 유럽에서는 실제로 쇠퇴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쇠퇴하자 노동계급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이론가들은 1964년이나 1984년이나 2004년 또는 그 언제든 자신이 직접 목격한 현실의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의식이나 심지어 혁명적 의식이 충만한 과거의 이상적 노동계급을 대조했다 그리고 그 마르크스 시대는 말이죠 마르크스 시대에는 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을 이렇게 엄격히 구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마르크스 시대처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게 없게 됐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대 21세기를 보면 자본가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계급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계층이 또 생겨났다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참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또 다른 계층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 거죠 그런데 그 계층을 보면 이거는 노동자 계층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와 계층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계층이 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계층과 노동자 계급을 양분했는데 자본가와 계층과 노동자 계층 사이에 또 다른 제3의 계층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면 자본주의가 성장한 결과로 노동계급이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프로레타리아의 운동은 압도다수의 이익을 위한 압도다수의 자의적 자조적 운동이라고 썼을 때 이 말이 실증적으로 맞는 것은 유럽 북서부의 작은 지역 뿐이었고 그조차도 크게 봐서 그랬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인 것도 아니고 어떤 노동자들은 도시에 살지 않으므로 도시화와 프로레타리아화는 똑같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화 비율은 모종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도시를 연구하고 분석한 폴 베로크와 게리거츠가 계산한 결과를 보면 1850년에 인구 5천명 이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영국이 39.6% 네덜란드가 35.6% 벨기에가 33.5%였다 프랑스는 19.5%였고 독일은 대략 15%였다 러시아는 7.2% 미국은 겨우 5.3%에 불과했다 당시 프랑스 독일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차를 한번 봅시다 외부에서 도입되는 사회주의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외부에서 도입되는 사회주의 하고 물음표를 붙였는데 사회주의가 외부에서 도입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렌닌에 관한 마키아 빌림적 해석의 이론적 주장을 살펴보자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나오는 두 구절에 집중되고 거의 완전히 의존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렌닌이 1901년에 썼고 1902년에 출판됐다 그 책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회민주주의 조직과 그룹을 설득해서 단일한 전국적 정당 즉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 정당은 직업혁명가들이 증액을 이루고 전국적 정치신문을 중심으로 활동할 터였다 다른 목표는 러시아 사회주의 운동에서 경제주의로 알려진 경량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경제주의자들은 러시아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주된 임무가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전제정치 타도 같은 정치적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견해는 정반대였다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운동 안에서 정치적 요구들 특히 전제정치 타도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차르 체제에 대항하는 투쟁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을 그저 지지하기만 한다면 러시아 혁명은 파탄 나고 말 것이라고 러시아는 주장했다 왜냐하면 리니니 보기에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차르 체제에 대항하는 혁명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혁명은 오직 노동계급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계급이 정치적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면이 있어서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 걸 봤을 것입니다 헝가리 정신이 필요하다 헝가리가 아니라 헝가리라는 건 국가의 명칭이고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헝그리 정신 그럼 사람이 부유하고 배불리 먹고 안락하게 사는 게 목표지 그게 참 인간의 목표지 헝그리 정신이 몇 필요한가 이렇게 반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깊게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차원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안락한 집에서 안락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안락하게 살고 돈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안락하게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사람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활이 지금 안락하게 사는데 이 안락함이 파괴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안락함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이 안락함이 어느 날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나서 혁명이 벌어져서 파괴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헝그리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식량을 구하는 걱정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살면 사람이 악에 바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아주 밑바닥에 처해 있어가지고 당장 떼거리를 걱정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악에 바친다 이거죠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악에 바치는 그런 헝그리 정신을 갖게 되면 독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독해지니까 뭡니까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과격해지고 어떻게든 나뭇걸 뺏어라도 생존을 하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락하고 부유한 것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소심함과 겁이 많은 그런 측면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를 제재에 대항하는 혁명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혁명은 오직 노동계급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계급이 정치적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 이 글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는데 우리가 남북한이 이제 경쟁체제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남한은 항상 북한의 침략을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역사적으로 북과 남이 이렇게 전쟁이 붙잖아요 이건 역사적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북과 남이 이렇게 전쟁이 붙잖아요 대부분 어느 쪽이 강한 정신력을 갖습니까 대부분 북쪽에 유치한 사람들이 강한 정신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 어느 쪽이 승리했죠 북쪽의 월맹이 승리하고 남쪽의 월남이 패망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북과 남이 전쟁이 붙었을 때 싸움이 붙었을 때 대부분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건 뭐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정신력이 큰나다 이런 얘기죠 그와 반면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헤어지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물러다 이런 얘기죠 물러다 그런데 북쪽에 유치한 사람들은 아주 정신력이 강하고 악착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남한은 자유주의 국가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래도 물러질 수밖에 없어요 인성이 그러나 북한 같은데 악도관 독재 밑에서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북한 정치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붙잡아다가 그냥 공개 총살로 죽여버리잖아요 공개 총살 공포정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남쪽의 대한민국은 법이 있긴 있어도 그 법이 너무 물러 이런 걸 여러분들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람 하나 죽여봐야 20년도 잘 때리진 않아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뉴스에 보니까 어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쳤는데 17년을 때렸다 이거야 그래서 1심 2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나온 재판의 결과가 판사가 고작 17년뿐이 17년만 때렸다 이거야 20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17년을 기다리려고 보면 긴 세월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17년이라는 세월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호텔 같은 감옥에 들어가서 주는 밥만 딱딱 받아 먹고 이렇게 17년을 지내다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사람 하나 죽여봐야 별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는 물러요 그래서 이 살인을 당한 피해 가족들이 얼마나 한심한 이 재판의 결과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냐면 판사님들한테 딸이 있느냐 판사님들이 딸이 바로 이런 죽음을 당했으면 그때도 17년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런 피눈물 어린 탄식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람 하나 죽여도 10년 남짓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물러터진 나라예요 그렇게 사회가 물러터진 나라에서 자라고 성정한 사람은 인성이 물러다 이런 얘기예요 인성이 무르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그런 공포정치 속에서 성장하고 큰 사람은요 성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도가 악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에 바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식량이 풍부하잖아요 먹을 게 풍부하다 그런데 북한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식량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식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존의 악랄함 그게 바로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자라고 큰 사람은 인간적인 성정이 강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은 성정이 물러고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정이 물러고 부드러워진 사람과 악에 바친 사람과 딱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면 무기의 질을 떠나서 무기가 어느 쪽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악랄함 악착 같은 것 이런 건 북이 남한이 북한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북한과 대결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아나가려면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북쪽이 유치한 사람들이 항상 성정이 헝그리 정신에서 악독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남쪽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은 물러다 성정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북쪽과 남쪽이 싸움이 붙으면 대부분의 북한이 승리합니다 북쪽이 유치한 쪽이 승리합니다 그것이 인류 사이에 나타난 하나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한반도도 보면 그래요 북한에서 자라고 큰 사람은 성정이 굉장히 악독하고 악착 같은 강인한 정신력을 갖는데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은 법도 손방망이 처벌을 내려 먹을 것도 흔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은 성정이 물러고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성정이 물러고 부드러운 쪽과 성정이 늘 헝그리 정신에 아주 악착 같은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쪽과 전쟁을 하게 되면 무기의 질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쪽이 불리한가는 당연한 결과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차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간의 변화량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의 정확한 본질과 구조에 대한 레닌의 이론적 분석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레닌은 말이죠 이 제국주의라고 부른 특정 단계의 자본주의 이 정확한 본질과 구조에 대한 레닌의 이론적 분석이 오늘날에도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레닌은 자신이 분석하고 있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최고 단계나 최종 단계이며 국제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곧 전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레닌의 분석이 어리석었다거나 논박당했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국주의 전쟁은 내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일랜드에서 그랬고 나중에는 러시아와 그 밖의 유럽 나라에서 그랬다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그랬다 또 전쟁은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혁명적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이 혁명들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그러나 국제혁명이 패배했다는 사실이 뜻하는 반은 레닌의 이론적 분석이 오늘날에도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우리는 100년 동안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유난히 역동적인 체제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듯이 생산이 끊임없는 혁신 모든 사회 조건이 부단한 교란 끝없는 불확실성과 통요가 부르주아 시대와 이전 모든 시대의 차이점이다 그러므로 100여 년 동안 제국주의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수많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방법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한 사건들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꼽아볼 수 있겠다 소련의 출현 생존 성장 그 다음에 1929년의 경제 붕괴와 1930년대 대불황 파시즘의 발음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로 등장한 것 양극적 냉전 체제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 호황기인 전후 장기 호황 식민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유럽 열강들은 식민지의 직접 지배를 포기하고 철수한 것 석유가 제2국제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떠오른 것 1973년 전후 장기 호황이 끝나고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다시 나타난 것 신자유주의의 특색 세계화의 확산과 또는 심화 동여럽과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게 그냥 여기 이렇게 제시한 목록이 참 의미 있는 목록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련이 출현 생존 성장 이 소련이란 국가가 이 소비에트 연방이 생기고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출현했을 때 그 공산주의가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했는가 이것이 많은 지구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반면 교사를 던져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1929년의 경제 붕괴와 1930년대의 대불황 1929년대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세계적인 경제의 불황이 닥쳤고 또 마찬가지로 1930년대도 세계적인 대불황이 닥쳤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파시즘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치즘 나치즘, 공산주의 그 위에 또 파시즘이라는 독재 정치 형태가 발행했다 파시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가지고 이 지구상은 많은 패권의 변화가 생겼다 이거죠 이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상은 미국이라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세력 소련으로 양분되는 그런 냉전식에 돌입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전 후 미국이 세계의 경제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로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의 세계의 자본주의를 리드하는 그런 리더격인 나라로 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극적 냉전체제 바로 내가 아께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지구는 자본주의를 리드하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으로 이렇게 양체제 구도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신경재를 벌였다 이런 얘기죠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 호황인 전후 장기호황 식민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유럽 열강들은 식민지의 직접 지배를 포기하고 철수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식민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두 국가가 아프리카에 한두 국가가 아직도 식민지로 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영국이 말이죠 영국에는 해가 질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래서 영국을 대형제국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질 날이 없다 영국이 유럽에 있잖아요 영국 본토인 유럽에서 해가 지면 동양인도에서 해가 또 떠오릅니다 동양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본토에서 해가 지면 동양에 있는 인도에서 해가 또 떠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대형제국에는 해가 질 날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다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형제국 어쩌고 했지만 지금의 영국이란 건 너무나 예전에 비해서 세력이 약화가 되고 쪼그라들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석유가 제국제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떠오른 것 여러분 이 석유 석유가 21세기의 현대문명에 없어서는 안 될 참 아주 가장 중요한 보석이죠 검은 보석 석유 없이는 현대문명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가 얼마나 석유를 무기 삼아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뉴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석유를 무기화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얼마나 제국주의 체제 같은 그런 속성이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73년 전후 장기 호황이 끝나고 주기적 경제 위기가 다시 나타난 것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득세 세계화의 확산 또는 심화 이게 세계화의 확산 또는 심화라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봅시다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상당히 전통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공업국가로 탈바꿈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도 질 좋은 상품들을 많이 내놔서 해외에 수출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것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도상국에 처해둔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일으켜서 중진국 대열에 진입을 하고 그런 나라들이 하나같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 판매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화 세계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만든 물건을 상대방한테 팔아먹고 상대 국가에 팔아먹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세계와 무역을 하고 세계 여러 나라는 또 대한민국과 무역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계가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이해관계가 얽히는 나라들이 또 거기에 닫아붙어 이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곧 세계 대전으로 불붙을 그런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전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외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면 남의 나라 전쟁인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게 아니거든 저 어느 중독 이스라엘이나 하마세가 전쟁을 벌이는 것도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세계가 다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밀가루나 이런 곡물을 해외 수출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서 밀가루나 이런 걸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식료품 이렇게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을 경과했습니다 녹화한 지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닌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자꾸 입을 놀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목소리가 트이면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목소리가 확 트인 상태거든요 열린 상태다 그거죠 그래서 아주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녹화한 걸 보면 예전에는 내가 이 목이 잠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평일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이 주말에 녹화를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목이 확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기가 여러 가지 거부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목이 잠기는가 이 목이 잠기는 일이 왜 자꾸 생기는가 그런데 그 후로다가 말이죠 요즘에는 목이 잘 잠기질 않아요 언제나 이렇게 목이 확 트여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이런 전화가 왜 생겼을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안 먹던 음식을 한번 예전에 내가 주로 먹지 않던 음식을 요즘에 먹은 걸 내가 쭉 열고 해봤습니다 어느 식품을 먹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는가 그래서 예전에 안 먹던 식품을 다 이렇게 내가 열고를 했는데 예전에 비타민 D를 내가 먹는데 비타민 D는 예전에도 내가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제외시켜놓고 예전에 안 먹던 영양제를 내가 어떤 걸 먹냐면 비타민 A 그다음에 비타민 E 그걸 먹고 있단 말이죠 그게 목소리를 트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옛날에 먹지 않던 음식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또 옛날에 먹지 않던 음식을 내가 어떤 걸 먹냐면 예전에는 주로 내가 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이 당뇨 같은 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단 음식 같은 거 이 당분을 내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도 내가 이 설탕이 들어간 믹스 커피 이런 건 안 마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에도 이 주말에도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아메리카노 순수한 그 아메리카를 이렇게 타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당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쓰디쓴 커피를 그냥 마시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스테비아 믹스 커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탕이 아닌데 설탕 역할하는 스테비아라는 믹스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입하다가 먹었단 말이죠 그게 예전에는 안 먹던 겁니다 이게 음료가 예전에 안 먹던 스테비아 커피를 먹는데 아니 그걸 먹고 나서 이랬나 아니 이상하게 요즘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확 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안 먹던 음식이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그 견과류 있잖아요 이렇게 꼬부를 캐슈노 캐슈노튼가 하여튼 뭐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말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의점에서 팔도 팔려요 캐슈노튼가 약간 꼬부라진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걸 예전에 내가 안 먹었단 말이죠 요즘엔 그거를 자주 먹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뿐이 없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요즘에 확 열린다 이거죠 주말에도 목소리가 잠기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일어나가지고 녹화하려면 대부분 오후에는 좀 목이 열리는데 잠자리에서 금방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한 8시나 10시 이때 녹화를 하려면 목소리가 그렇게 잠겼어요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참 말하기 거북했었습니다 무슨 걸 리딩하려도 목소리가 잠겨서 아주 안 좋고 목소리가 잠기다 보니까 더 리딩하는 게 수월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자꾸 더듬거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도 목소리가 잠겨지잖아요 지금 내가 녹화를 오전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목소리가 확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목이 그래서 예전에 안 먹던 캐슈노트라는 거는 견과류를 먹어서 그랬느냐 예전에 안 먹던 믹스커피를 내가 전혀 안 먹었었는데 스테비아 커피 믹스라는 걸 사서 먹고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어느 구름장에서 비가 오르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예전에 안 먹던 음식을 여러 가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느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가 이것이 참 궁금하다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에 요즘에는 주말에도 이렇게 먹이 확 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녹화가 하기가 좋아요 이거는 뭐 예전에 없던 현상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주말만 되면은 평일 날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쩌다 주말이 와서 녹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목소리가 확 잠겨서 아주 녹화하기에 불편했던 걸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녹화를 강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없다고 하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구름장에서 비가 오르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예전에 안 먹던 음식을 먹었는데 어느 예전에 안 먹던 음식 중에서 이런 효과를 가져온 것인지 참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녹화한 게 녹화를 시작한 지가 47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렌이는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났고 다음에는 예술가, 조각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